그 옆에 있는 거 B버전 아 B버전 전 A 하겠습니다 그러면 A버전 다이아디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A버전 저희 이거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포카가 꼭 빠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언박싱할 때 조심하세요 A버전이 있고요 이게 앨범 커버야 진짜 예쁘죠? 그쵸? 아 완전 예뻐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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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얼굴보다 정성 없는 거 아니에요? 앨범으로 해야 돼요 앨범 여러분 짠 봐요 그래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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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많죠? 진짜 많아요 오젝스 카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젝스 카드가 있어요 스페셜입니다 여러분 사과랑이고요 CD 짠 블랙 색깔로 이렇게 있고요 오오 깔끔합니다 러블루션 이거 바크루션 그리고 혜린이가 있습니다 오 혜린이 좋아해요 혜린이가 있고요 혜린이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사용설명서거든요 저희는 사용설명서인데 잘 보고 저희 사용해 주시면 감사해요 잘 사용해 주세요 짱 귀여운 저희의 사진이 있습니다 짱 짱 귀여운 저희의 사진이 있습니다 짱 저 지금 뭐가 있죠? 가운데? 가운데 너구리가 있는데요 이 친구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누구게요? 아마 이게 안 보이실 건데 저희 밖에 놓여져 있는 빨간 너구리가 있잖아요 그 너구리가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미니 사이즈로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다음 짜잔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가 있고요 사진에 니에니와 니에니가 있습니다 멤버별로 각자 스티커가 있습니다 당연히 랜덤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채 잘 뽑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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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렵잖아요 여기에는 유빈이가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제가 있네요 제가 아주 인자하게 웃고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약간 근데 저는 저기 탐나요 현금인데 저희 얼굴이 있거든요 제가 쉽게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앨범을 사야지만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짜자잔 포스터 포스터 대박 두 장치 짠 얼굴이 우와 포스터 짱 귀여우니까 독에다 걸어주기 좋은 그런 포스터입니다 마지막 포스터까지 보내고 빨리 B버전도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 B버전은요 저희 B버전은 요런 사진인데요 아마 이 사진 보셨을 것 같아요 안에 구성용품은 똑같은데 저희 여기에 다르고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 그래서 사실 구성용품 설명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안에 있는 사진 중에 뭐가 마음에 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애 사진 보여주세요 다연이 먼저 최애 사진 한번 볼까요? 한번 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네 다연이의 최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애 사진은 최애 사진은 딱 보자마자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또 요새 시크도돌 밀고 있잖아요 시크도돌 밀고 있잖아요 시크도돌 왜 오시는 거죠? 왜 오시는 거죠? 여기 이거 팔을 베고 배달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 사진이 저는 최애 사진이라고요 여태까지 다연이의 가장 시크도돌한 모습이 아닌가요 이거 지금 재현해 줄 수 있어요? 오 오 제가 들어 드릴 테니까 네 네 하나의 시크도돌 뒤돌아 볼겁니다 하나 둘 셋 시크도돌 난 시크도돌 와 진짜 와 예쁘다 여러분 찍으셨죠? 이걸로 평생 놀리시면 됩니다 소연 언니 소연 언니 너 최애 사진 있나요? 분명히 해야죠 궁금해요 갑자기 뭔가 안 보고만 보고 안 보고 지나칠 수 없죠 소연 언니 언니 보자마자 보자마자? 저도 보자마자 꽂힌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사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로 저의 뒤에 니엔이와 신이와 다연이까지 있는데요 누가 어떤 멤버인지 맞추면서 보신 게 좀 그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도 빠르게 재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뜨거워 와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앨범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바로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 예스 고고고 언박싱에 이어서 저희가 할 코너는 에스스 무한스토리입니다 오 뭐게요 예상되는 거 없나요? 궁금한 거 에스스 무한스토리